깜짝 놀랬길은 오늘의 선생님 대 챔스리거 대리 의욕 없는 클린 게이머 롱판다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둘 다 싫은디 아 이거 잡아라 이거 어 잡아라 잠도서 전면 왜 썼죠? 아 이거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게 네 성경이 낯설어서 지금 저 악원까지도 전면 같이 빠졌어요? 야 이게 바로 매니언 생성까지 4개인 남았어요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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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서? 뭐죠? 아싸 내꺼 오 못했어요! 우와 이 전면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약퀸 전면까지 누가 봐도 이건 똥인데 어 전면? 어어? 어?ỹ희님! 어 시아합 힘으로 잡고? 아이고! 잡아서 할 수 있다 이야아아아아아 이게 있어 그때 예비 왔다가 그 예비 다시 빠지고 난리났었잖아요 예비.. 어 뭐야 이거 좋은데 이건? 2로 딱 흡수해주고 예 다시 타라 아까 썼잖아요 2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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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수되고 죄송합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살았다 살았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몇십명 봤는데 얼굴볶은 사람들도 아니고 좀 부모님 안부 좀 물으면 어때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게임 투위